SK이노베이션이 2021 인터배터리에서 미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이끌어갈 혁신적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보다도 훨씬 커진 부스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글로벌 완성차를 전시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파트너십을 강조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왜 SK이노베이션이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경험하실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러브콜을 받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이유를 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되게 테크적으로 심도 있게 준비를 했고요. 전시된 전기차에 탑재된 NCM8 배터리는 니켈 비중을 현재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안전성에 대한 기술력 없이는 제조하기 어려운 배터리로 꼽히기도 합니다. 또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독보적 장점,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안전성, 빠른 충전 속도, 장거리 주행 성능을 주제로 차별화된 기술력도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세이퍼덴 에버존에서는 지금까지 2억 7천만 개의 배터리 셀을 납품하는 동안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던 비결을 소개하는데요. 패스터덴 에버존에서는 15분 만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래 배터리의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바스 모델도 빠지지 않고 소개해 SK이노베이션의 밝은 미래까지 강조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차별적 기술력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었던 자리. 안전성, 급속 충전, 장거리 주행, 삼박차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